에 아 됐어 Going 아들 아 놓을 거 같으 Mans个 카타 신 Tim 때문에 개 박스igmat하는 거 아니 Money 떠 어 불가 좋아 tierra 아예 아이 이거 아이템도 한번 쓴 없어져요 내 아이템은 그 한번 revenigo 써지는 말로 알고있다 куп 입상자 이런거 배가 있었을 때는 사라졌어가지고 그래도 봉탕님이랑 하니까 가장 좋은 아이템 들어드릴게요 님들이 캐리해야 돼요 가장 좋은 아이템이 구급상자 개똥 쓰레기밖에 없는데요 어 저도요 완전 똥색이에요 이거 아니 색깔이 똥색이야 봉탕님 초록열새가 가장 좋은 건데 초록열새 들어드릴까요? 괜히 초대했다 싶다 빨간 열쇠가 제일 좋지 않나요 그럼 이거 식물학 지식도 좋나요 별론가? 아 아니요 아 이식은 양배추는 치룩 또 빨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요라 양배추 같이 되면은 치료 속도 그거 빨라지 빨라졌었어요 네 지금 나요 너프 되고 나서 식물학 지식을 버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생활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레디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공물 뭐였어요 선생님들 저는 탈출 케이크야 개인 개인주의야 그 개인주의가 아니 아시 약해질까요 강사님은 자요 저 안 들었어요 저도 안 듭 밀봉간 편잖아 들어야겠다 블러드 포인트 더 준대요 음 거 아 아 얘는 엄심 이게 딱 지금 카타 신님 여기 거의 주장격이고 그래도 바보 계엽이 그 다음 뽀꺽 빵이 그 다음 그 다음이 저 아 행복하다 뽀꺽 빵이 지식 왕이기 때문에 아매용 저는 이번에 힐러처럼 갑니다 으흐흐 아구의 계약 대안이에요 근데 피지컬로 하면 봉탁 님이 약간 넘사 아니에요 이거 빵은 안구하겠습니다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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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상자 는 그거 뭐지 그 아차가 쭈들고 하라고 에 내구 내구도가 얼마 없어서 자가 잡아 한번 자의 풀 할 풀 땡기면은 애매할 거예요 남는게 으 그래요 일단 뭐 해보고 뽀꺼 말 좀 해봐요 에 더 길게 안녕하세요 뽀꺽 빵 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뽀꺽 빵 입니다 오케이 목소리 크기로 맞추느라고 목소리가 해야겠다 지금 흥룹에 차림 하고 있는데 저 어그로 끌어야 되나요 4 저 어그로 진짜 벌레 코시 라서요 3 어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캐릭터 바꿀 수 있네 매장 풀고 되는구나 에디압 보다 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저 가방 뺄까요 어차피 이것도 티켓이라서 차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 5 어 스프린트 이렇게 되면 된거 일 써봐 안 잡혀 그러게요 저 이렇게 안 잡히는 거 처음 봐 속된거 맞아 봉탕이 방장 이잖아요 그리고 카타 신입이 너무 고래 배자 그런가 보다 아 예 저 저 생존자등급 제 p3 인데요 그 뭐예요 그거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랭크가 있어요 레벨 옆에 4명의 매매만의 짬뽕이라 그렇다고 아 하긴 제가 151 레벨이긴 하네요 에 뭐야 뭐야 헌신 이랬다가 레벨 51 에 어 어 오이물 때문에 이래요 잡히면 이거 강사님 세포 타고 됐다 잡았다 여러분들 일본인들 게임 좋아합니다 대반에 일본인은 대받아 제일 많이 누가 일본 서버에 저격한 거 아니지 아 방금 바로 정확한 거 아니지 어피가 안나온 핑이 안나옵니다 저 나오고 오상 50이다 오지 보일 뭐 일본 일본에 내리네요 좋네 이거 남아는 하면 되는 걸로 오일 썩 쾌적해 보여 오오 되게 떨린 일본인들 되게 착해 다 구해줘 루이비통처럼 버리지 않아요 어 나 한국인이니까 전 버려도 되죠 여 살이 없는 거에요 혹시나 버리게 되다 라다 안 오면 아 쫓길 때 무조건 바보 겨울 때감 아 아야죠 그래도 저한테는 생각했잖아요 어 한 번 무슨 살이 맞이 모르겠다 그 아마 아래에 뭐가 뜰 거에요 뭐 두고 두고 온 원째 떨려 서대 땀나 으 대박 묶여진 편지 못둔 제가 썼습니다 모두의 불파가 25% 추가 아 일봉된 편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저거는 그거 개인 아케인 주의 어 헌트리 쓰 네요 봉탄면 하나도 아예 도토 도구 혁인한 톡 에 토끼 던지는 원거리에서 기모 왔다가 던지는데 투사체 에 뉴비 는 그 로딩 화면에 뭐 아래 헌트 무슨 무슨 상대법 이라 떠요 그렇긴 처음 안하는 살인마일 때 떠요 근데 좀 맹크 올라가는 그냥 안하는 중 여보는 뭐야 이때 무서워 이 맥은 무슨 일을 거였죠 여기 아시죠 누가 살려줘 이거 바로 발견은 나 아니 이게 퍽이 없는 버전이 니까 고양이 없다 보니 뭐 두고 노래 에어 포부 포부의 목걸이요 뭐야 바로 제 옆에 있는 것 으 으 으 어 갇혔다요 미친 통해 개무서운데 으 으 주술 없어요 우인 주인이나 럴러바이가 좀 하나 해지하는 중 저도 하나 찾고 있어요 지금 2층 발전기 하나 30% 노래가 너무 가까워 그 쫓길 때는 심장 소리 들리면서 뭐가 두꺼두꺼두꺼 소리 들려요 둥둥둥둥둥 하는 뭐예요 저 투표자 어? 점수작 아니에요 저? 핑계었나? 그렇게 왜 안 오지? 그게 점수작이다 아 정말 아니다 아니다 어 걸렸네요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에요 점수작 아니에요? 점수작이라고 카먼이 있어서 그 공격 모션만 취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아까 한번 만나봤어 네 이거 전부라고 닥터가 제일 많이 하고 난 아까 몽둥가 무슨 꿈?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긴 해요. 너무 빨리 끝나가. 이 판 빨리 끝내고 다음 판 가죠. 아, 왜 크로야? 왜 크로에요? 몰라. 이 정도는 안 오는 거 보면은 그냥 팝콜 한번 튀겼거든요. 한국에서 공격 모션하고 있어. 아, 맞네. 왜 크로에요? 왜 크로다. 왜냐면 나 여기 앞에 있거든. 저 점수로 먹을게요. 네, 뿌리 찾아 따라갔는데 이제 앞에서. 와우! 엘석도 왜 그런 거야? 선생님 저 근데 길 이름. 네. 이 종소리는 뭐야?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종소리 아마 맵 메스터리입니다. 아, 님이 아니었어요. 뭐야? 나 길 어디야? 나 길 알려줘. 나도 발전기 돌리고 싶어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와우! 어디서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1층으로 내려갈게요. 님들 찾으러 갈게요. 픽업할게요. 앞에 있어요. 네? 살림 앞에 있어요. 살인마 소리듣고 따라와 줘요. 알았어. 뭐 어디서 내 앞에 소리 나왔는데? 살인마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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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때려줘. 나도 때려줘. 나도 때려줘. 나도 때려줘. 아 이렇게 근데 이러면 안 되니까 빨리 발전기 하고 나가자 그리고 이 씰은 두 명밖에 안 돼 최대한 내가 발전기 속이니까 노래소리 미쳤네 저거 엄청나죠 맵 터워서 완전 쫄려 나 지금 인중에 땀나 아 쩔어 어디있어? 발전기는 흔히 안 보여 이제 과외적으로 멀리 선생님 점점 저 으쓱한 데로만 갔는데요 여기 길도 아니잖아요 왜 왔어? 아니 아 뭐야 타타시를 따라온게 아니었어 무지렉이들을 따라왔네 아니 어디야 발전기 나 어디있어? 나도 발전기 이만사는 응급한데 있단 말이예요 나 혼자 찾는다 이거 한국어 이거 아니야 호구이는 쪽에 있어요 저 보여요? 저 보이나요? 님들 여기 뒤로 오세요 거기 돌리고 있어요 아까 바닥 이게 어디갔어요? 1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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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떨어지는데 2층 1층 반대로 가셨는데 어디요 토그는 좀 아래 있는데 네 안 아이 오 조금 고고로맨 2층 왜 오 아 보이고 있는 쪽에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 발끼를 어떻게 올리나요 화면 밝기는 화면 없네 따로 없어서 아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몽더 하는 거 같기를 찍어 봐요. 여기 저희가 하나 돌리고 있어요. 포구 바로 앞에. 사태실에 있는 곳으로 갈까요? 여기 누구 앞에? 여기 여기 여기. 한 대 맞으세요. 1등료입니다. 난리 났구만. 발장기 돌리시겠습니다. 지포스 필터 간마를 올리라고? 또 가 또 가.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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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놀다 오세요. 놀다 오세요. 저거 했던 판이 붙어있지 마. 이거 없네. 나 다시 간다. 발장기. 전등이 깜빡이잖아. 어머. 묻힌. 제 묘비. 기술 중에 묘비 있어요. 이거. 열어. 오픈 오픈. 문 어디인지 까먹었다. 문 어디인지 깜빡이잖아. 우리 여기 잠깐 잡아요. 불러와요. 불러와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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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나가요. 나가요. 공돈 벌었네요.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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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option. 나가요. 그러면. paralyze pas. 너무 화날 거예요. 15% 맞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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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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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두어 뭐 보이질하네 생존도 레벨 올려야 겠지 어 4 그게 낫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레벨 8이예요 죽어드려요 나 개고수야 아하하 나 레벨 6인데 이거 레벨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은 퍽을 얻기 쉬워져요 오 나 이거 좀만 더 올리면은 하나 더 뜨겠는데 그리고 최대 레벨이 50렉까지 있어요 50레벨이 돼서 이제 환생을 하고 또 하는거에요 환생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제가 들었던걸로는 그 그 전승에 전승하고 나서 이제 좋은 퍽을 얻기 쉬워지고 그러니까 좀 히박한 악룰? 그러니까 더 좋은 퍽 얻기 쉬워지고 그리고 예쁜 룩을 얻어요 저처럼 제가 끼고 있는 그 외에는 그냥 가시오 이거 피투성이가 되면은 그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요 숫자로 못해? 겁나 답답하네 안보여요 상대방은 근데 이거 맵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거 있으면 좋을텐데 아니 숫자로 나오는 수가 없네 4 4 4 4 이제 맵을 밝게 해주면은 그런 기능이 추가되면은 살인마한테 너무 하긴 너를 예 너무 힘든 새로운 맵 볼래요 제가 뭐라도 써볼게요 버렸어요 잠깐요 뭐가 있지? 이거 근데 어째 게임에 밖에 없어요 어? 맵 몰라요 하나도 굵은 색이 최적이라는데 맹맬란 어허 어 어 선배 원래 시방에 했었을 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시 가시성이 좋아요 됐다 잡았다가 요정도로 하면 되나봐요 이정도 하면 밝기나다 되게 밝다 오 어 강사님 근데 강산이 이름 옆에 농구공 뭐예요 농구공이 강사님이 아닌 바보기 없는 옆에 떠 있는데 바보기 없는 옆에 에픽 아니요 강사님 옆에 농구공 있는데 아 그래요 음 저 환생 아니요 저거 어 아 아 아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제가 있었을 때는 1화 1원생 2원생 3원생까지 있어가지고 맥으로 안 돼 이번에도 맥으로만 또 가지 맥으로만 진짜 저희끼리 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맥으로만 양량한 거 뭐지 않을까 어 이거 끔찍가 파일어 이거 그러면은 하겠다는 건가 삼직한 파이가 뭔데요 그럴까 하는거 보면 에 국물 넣어 놓은 상대의 국물이에요 맥으로는 보통 레디를 풀었다가 했다가 한다고 음 음 음 음 종구 어 레이스 재미있겠다 러스 나오면 재밌겠다 러스 제발 러스 나와줘 왜 왜 그래요 러스로 하면은 10분 10분 이상 어그로 끌 수 있단 말이야 쉐이프도 싫던데 그 소리가 싫어 그 영화에서 나던 그 개 개 전용 부분 아 아 네네 음악 저는 그거 저는 그거 좋아서 그 쉐이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살인마 제가 뭐 3단 공포차징 해가지고 때리면 한방이라면서요 네 오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제 느림도 적고 이제 공격 사거리 적은데 3단계는 한방에다가 길어 다같이 태어났다 개발거 개발거 어머 오 그래도 어디서 선생님 저랑 같이 가요 저도 같이 돌다시피 러거요 돌리시고 저는 가운데 갈게요 선생님 나랑 같이 가요 이거 종부한테 걸렸기 빨리 해 타야죠 그래 나 구석 같다 저랑 하면 더 빠를거에요 나 종부한테 걸림 오른쪽에 있다 고마차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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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쫓기고 있어 아 아 왼쪽 창문에 아 맞췄다 하나도 막칫 4만 달한다 4 1 아 뒷통수 빨갛을 계속 떨어진다 미치기 zel 해나 거의 다 됐다 저 살인자 나 맞았어 아 이거 집착자는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무조건 있대요 어 이거 무음종국이야? 종구 소리가 안 나요 왜? 깜짝이야 무음이구나 종소리가 안 나면 무음임? 그러니까 무음종구 세팅이 있어요 그 댕댕댕댕했던 손조구랑 반대거 종소리가 안 나 달려줘 그래서 투툼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중 발전기하는 거 좌우로 끌려는 거 뒤목 잡힐 수 있으니까 종구씨 제가 살려요? 종구씨 어디서요? 아직 목숨 많이 남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 달리는 건가? 세 번 달리는 건가? 세 번째에 죽어요 어? 살리러 왔어 멀리 떨어져요? 멀리 떨어져요? 멀리 떨어져요? 멀리 떨어져요?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발전기 뿌겠다 저기 제가 다보기 없는 건 따라가는 거 같아 네 제가 살리러 가요 어 여기 앞에서 계속 뚝하시면 벌레칸 나 주셨어요 어 얘 애기인데? 왜 줄냐 얘? 맞아요 그거 몇 번 이렇게 땡클 부니까 못 때리긴 하던데 제가 살릴까요? 근데 저도 애기거든요 우리 중에도 뉴비가 있기 때문에 얘도 뉴빌일 거예요 저도 살려주실래요? 오 마이 갓 난 이게 제일 놀래 잠식 됐다 어? 살려야 되는데 잠식 땡기면 왜냐면 돌아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쪽으로 가요?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내 쪽으로 올 거야 내 쪽으로 한 집에서 반대편으로 도망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내가 맞아 줄게요 빨리 가 거기 있어요? 네 있어요 가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야? 봉상님이시네? 네 제가 하던 거 제가 하던 거 아 어쩐지 많이 있다 많이 듣다 했어요 포크빵 누웠다 아 포크빵이 죽었다 오케이 저 바보 기업님 옆에 뭐 떠 있는 건 뭐예요? 저거 막 이렇게 뼈모양? 저거는 집착자라는 뜻인데 이제 집착자에 관련 퍽을 찍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거미 퍽과 집착자라고 또 저게 거미나 이런 여러 가지 퍽들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미 퍽 같은 경우는 집착자를 쫓고 있을 때 집착자를 풀었다가 풀었다 했다 하면은 이제 이동 쫓다가 누르나고 시 살인마에 그 네 퍽 세팅 중에 하나 있어요 잠식 되면 한 번 더 올리면 주는 거죠? 포크빵 트럴 잠식 대기전 잠식 대기전 님들이 대신 맞아주세요 오케이 잘했다 부신다 부셔 어그로 끌은 중 어? 저기한테 간다 카탄씨한테 간다 에이 싸서 와요 들어갑시다 오 마이 갓 바보래요 바보래요 그럴 것 같아요 피하세요 이거 다 짜놨니? ㅋㅋㅋㅋ ㅋㅋㅋㅋ 나 나야 공단에 그냥 인코트 계속 퀵하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또 부셨어요 발전기 부숴고 다보기업 한타간다 저희가 키고 있던거요? 아이쿠 우리가 하고 있던거 또 부숴다 또 부숴다 과충전 다른거 키울게요 어디 갔냐 어 큰집 쪽에 있어요 하하하하 으빕이 어디지? 어 저한테 저..저.. 제..집에 온거 , 제 집이 어디지? 어 저한테 왔네요 이거 나 하하하하 진짜 나이스 이리자가 없네 와 erd 이연펑 이쪽으로 와라 이거죠 이쪽으로 와라 아오 결렀어 어그럼 이거 광산귀미어 어그로 끌고 네 어그로를 계속 풀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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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른 거에 따른 거에요 또 부숴 또 부숴 자 하루종일 저것만 부숴 다른거 키고 있을게요 그래야 자라 바람이 그래야 할 거 으 아 아 아 아 너무 늦게 가야 뭔가 아 아 온다 미친 놈이 에 와요 아 아 아 뭐 도 말랑venir 동일한 에코스 아 아 아 아 아isi 박아 격려 어 화살 enco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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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4 아 아 아 아 6 아 laugh 거품 4집에 장만 했다 이거 저한테 억으로기도 안 끌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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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못해서 뭐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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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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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다 카드 온다 에 계속 분다 뭐 발전기 켜 발전기 켜 공판이 왔다 가야 돼 오케이 아니 쟤가 너무.. 사람한테 웃기면 한 사람만 가잖아요 원래라면 중간에 발.. 그거 할 수 있는데 어그로 풀리고 다른 쟤한테 갈 수 있을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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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자 다 쓰셔도 되니까 먹으면.. 야 마음 편히.. 마음 편히 그냥 애들.. 아니 쩌로 오그로 완전 잘 끌어 오.. 한대 맞았는데 계속 살아있어 언제쯤이 계세요? 제가 맞으러 가볼게요 네? 네? 발전기 돌리시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이거 하나 켜고 이거 하나 켜고.. 개혁기 맞으러 가요 아니 안 해주세요 무지렝이야 이거 위험하죠 쓸 수 없다 발전기 안켜 발전기 키지 네 한 번 더.. 어 맞는다 가 다시 어그로 풀렸다 나? 벗고 있네요 저 어그로 죄송 뭐야 나 치료되다 말았어 아 이게 다 안 쳐진다는게 그 소리구나 저 어그로 풀렸어요 다 또 부서다 또 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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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병 아예 저한테 어그로 풀려요 오케이 오케이 저것만 고치면 끝난 우리? 아니요 아니야 이거 하나 더야돼 그게 남아 근데 다른 데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저거 그냥 포기하고 딴 거 돌리는게 이거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적있네 왼쪽에 아니 진짜 이렇게 파실 수 없네 계속 파고 있던 거 어 너무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사이브 오케이 저 아직도 그럼? 네 조금 맞을 듯 나 뭐야 나 그냥 살짝 치료해주면 괜찮긴 한데 흐흐흐흐 이게 맞네 뭐 있어? 저있다 이 뒤에 봐보겐 나한테 오면 돼 나한테 와주고 발전기 해도 돼 아 구석구석 발전기 고태게 되겠다 다청장 풀어놔 저기 사지 저 저 큰 큰 집 저 안에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있어요 저는 살짝만 치료해주면 나음 구상으로 한 80% 해놨는데 어? 쟤 나간다 저 어그로 불이 빨리 왜 터져? 이거 저희가 원래 계속 돌리던 거 그거만 가보 flamb duck 하루 Arthur 이러ект 걸렸을 거 같은데 아 혹시 못 본 줄 알았더니 벨어 간다 헐라간다 Substance 황차 자 여기 여기 아 그거 계속 치료하고 계세요? 치료하고 계세요? 걸려... 어? 걸렸다... 아 깜짝이야 흔들어! 흔들어! 아 뭐야 이거 밖에 뭐야 이거 흔들어... 개운이 좀 멀리서 치료 아니 치료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 국장님은 왜 스페이스로 바뀌어? 이게 무슨 바꾸는 게 있더라고 네 베타 버전으로 떠요 저한테 있으면 여기 달고리에 있어요 네 발전이 무슨 날씨가 여기 있던 제가 돌리다 보니 아 그거 무섭다 종! 저한테 돌리자한테 돌리자 바보기업한테 간다 한자 없음 저한테 뭐여 저한테 뭐여 이거 판단도 한 번 쓰면 다시 안 나와요 예 환자는 이래요 아 그렇다 둘째 먹다 싫어하고 개운이 이 거리에요 일거리네 아니 제가 구하러 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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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시면은 투리 하시는거지 다시 올거 같은데? 어 아이고 왜 이러는거야 이거? 다른거 보시고 빼야겠다 네 거기서 그냥 나오시는게 어디있다 후 후 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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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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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맞음 아 이거 빨리 다른거 돌리고 그리고 제가 봉다님 커버 갈게요 개졸려 개졸렸다 아이고 죽는다 한 대 맞았고 멀리 튀어야 돼요 어그로 빠졌나? 안 빠졌나? 아 맞았다 아 맵다 들춰맵 치료할게요 치료할게요 아 이거 안되는데? 안 까비 아 참식이다 판다 흘러가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카카오님 개그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나요? 나한테 있어 은신이야 카카오님한테 간다 다시 바보 겨우야 바보 겨우 실패했다 덮치네 크라온다 한 대 맞았고 개웅님 맞았어야지 어그로 누구야? 저 저 저 발전기함 OK 맞춰줄게 OK 어그로 어딨어요? 저한테 있어요 저 죽어요 어? 발전기 하나 빨리 돌려줄게 돌리고 있긴 하거든 제가 별짠 따돌림 오오 다시 오는 거 아냐 여기? 아 진짜 그럼 인정 발전기 존버 메타 미쳤다 나 아직 안 보인 발전기 타들어간 것 같은데? 타들어간 것 같은데? 어 이게 마냥화 발전기 아닌? 아니요 발전기 몇 개 여기 있네요 아 진짜 큰 집에 있었네 얘가 결국은 이 발전기를 해서 타들어간 게임이에요 탱근전 예 아 이거 제 얘기를 해 돌렸다 아직 거기 쓴? 예 저한테 있어요 어 이거 왜 터져? 어 버즈요 도와줄게 어 미친 후에 도와줄게 버터 조금만 빠져줄게 어그로 풀리면 말해줘요 OK 아직 안 풀렸어요 아니 이게 어그로 풀렸나? 어그로 어그로 풀린? 이거 그냥 아 나한테 있구나 저 어차피 연거리니까 연거리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아 한 대 맞추는 것 같다 아 이거 맞는 게 더 손해예요 개홍님 이거리고 다 이거리는데 저만 연거리여서 그러고 보니까 나 왜 한 번도 안 걸렸냐? 공탕님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어 네 공탕님 개홍님 기준 그냥 직진하시면은 보여요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걷다 걷다 아니 왜 터지는 거야 아 걸면 터지는구나 이거 다 열고 어이구 다 걸면 멍거리 감상이구나 멍거리 감상 아마 그쪽으로 올 거예요 이거 아드레날린 없으면 개홍님 개홍님 하면 좋을 거예요 저는 못 산다고 생각하시고 치료 줄이 낫잖아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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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쪽에 문 있어요 여기 열고 있는데 문 양쪽에서 아 아 개홍님 와 그러니까 문 열고 공탕님 나가면은 어 개홍님 공탕님 쪽으로 오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지 말아야 되나? 아 열어요 네 아직 안 버려 빨리 해야지 아 5 5 9 1 이 неё 어떻게 기제에 그지 왔다 하려면 아직 이상하다 2 1 2 명이 3 1 명이랑 되게 초보살리 마라 싸운 것 같은데 알죠 개 터트련면 아테드 치 아 펑켓이었다 오탕 대원 이러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승 좀 더 재밌다 1 죽었어요 뭐 낙소 걸려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저 마지막 걸려 가지고 어 이 박 브러 갚네 나이 즈 어 비법을 죽여봅니다 ü 에 에 10집 William 그리고 레벨 11.2. 어? 보라색 퐁 나왔다. 공감! 공감? 나쁘지 않지. 어? 저 리더 보라색 퐁대. 리더님들을 더 욕하져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리더 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였지? 발전기랑 채워져가지고. 됐다. 사기 퐁이다 했었는데. 미약할 수 있는 레벨을 올려야겠다. 공감의 식물학 지식. 우린 해낼 거야. 아, 신조. 그 발전기 발전기를 티만을 구하자마자 치료를 한다는 거. 휴가 훨씬 빨라져요. 여기서 다 같이 넘는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만, 단백질이 찾아올 전. 대전기알대. 그 다음의 자가치료. 전. 공감 자가 치료. 식물학 지식. 식물학 지식. 식물학 지식. 아래프 군에. 에이. 십취생. 이따가. 깃고 싶은데. 없어요. 요 아 불러서 포인트 가요 에 에 뭐 아무도 버려 두지 않아도 괜찮네 어 아 구한 구해주면 터 주는거 에 불포를 좀 더 많이 줘 그래서 점수 나갈 때 많이 좀까지 에 잘 안 가서 그러는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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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무서워서 이어폰 한쪽 뺐어요 그럼 싸플이 안되지 않나요 아플 안될 텐데 근데 너무 무섭다 뭐 해 으 양쪽에서 들리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으 10 10대 를 넣어 식물아 지시를 빼고 희망을 얻고 아 속은 2개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고 5 재밌다 합니다 딱 살인마가 요정도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야 형 밸러스 맞아요 뭐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워 아 이타 신게 하러 가 85년 5력 아까 내용이 알아서 않았어요 까리기 보고 뭐지 뭐죠 아이고 또 에픽 에피 에피 아 적어보고 농공이라고 하는데 아 저도 그래서 저기 어떻게 돋보고 님은 그럴 것 같아서요 신경과 말해 주세요 에피 게임 재로 보면 님들이 다 지급은 이에요 아 진짜요 아 이게 다른 거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신축 편하게 주십시오 여기다가 자 다 받은 다음에 어쨌든 암보다 초대해서 또 보다 뽑아서 하니까요 근데 봉상 이방의 보인 물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쩌요 음 어쩌 잘 알려주시던데 물들이야 박사 박사 한 번 더 봐봐요 어 제 깜빡 깜빡 버린다 아 그러네 매크로 인가 보다 저희 나갔다가 오죠 나갔다가 어떻게 나감 아 어떻게 해야 돼서 파티에서 떠나기 아니면 나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거 저희가 떠나면은 이거 그냥 준비 취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 게임 시작하죠 파티를 나가기 한 다음에 다시 아 대기실 나가기가 있네 어 해주세요 공장님만 될 거예요 나갔는데 나 어 파티에서 아예 아 다 같이 나오고 나와야 되네 아 같이 나갈게요 네 이따 불러줘요 에 지금 파티 있는데 컷트 있어 그 나오면 되요 나오기 많은데요 너무 좋고 뭐 뭐 뭐야 오 사실 에지 아 저 맥주가 깜빡 깜빡 거리는 거야 저렇게 맥주 왜 하는 거야 그냥 불포 벌려고 어 아 쉽게 그게 엠 려 오 탈의 웨이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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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키울 거에 벌려 캐릭터 요 무슨 캐릭터 요 이거 이거 누구 꺼 테러는 뭐랄까 맥은 아래 이거요 왜 이쁘서 커서 마이 2 누구 누구 이름이 본데 그 맥의 토마스의 맥의 토마스 맨 위에 기본 캐릭터 빠른 거 아니에요 에 전력 질 수 있을 거에요 얘는 빨라 뜨는 아 그 이동 속도가 기간 속도 빠른 게 아니라 아 이 그 거기 있어요 탈팀 법 중에 하나예요 내다 하더라 스프린트가 트톱 이에요 예 때 아직 그거는 주기 살기 아는 법 이고요 그 데이비 낙지 1태 있는 허기 그렇죠 가짜에 빠져버려 그러던데 4 이거 피로보 포진하면서 입 다시 되는 거라 눈에 띄는거야 그렇게 좋다고도 말하고 돼요 앉아있어야 차거든요 걸어가려 하다가 다른 바가 없어 맞아 대야도 푸다 근데 여전히 좋아요 심하네요 그 자 멋있죠 메리 아가 무려 왕 무려 아 인정 맛있는데 뭐 시타요 망고리 이거는 이게 제일 멋있죠 뭐 저 가면 고임말용 이잖아요 에 이 가면 이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고임말 가면 모자를 써야 겠어 저걸 내고 시간에 살인만은 10초에 한번씩 잡힌다고 방이 일본 써보 5 아 너 4 생겨나 생조자가 더 많은가 보네 그런거 생조자 좀 더 많은 것 어 봉상님 부타 봉상인 책 채팅방에 누가 팽민이가 짱 귀여운 데라 국민으로 게임 해볼게요 높아 뭐예요 헐 봉상님 누가 저 졌고 되게 똑똑한 말투 됐어요 완전 대박 책임 드리겠습니다 책을 드릴게요 아 아 왜 왜 왜 왜 많은 말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자랑하려 했는데 가만 또 깜빡 깜빡 거리는 건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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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라인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이라니까 또 떨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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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려 한번만 껐다 킨 다음에 다시 하던데 어 설마 계속 걷다가 또 안 했는데 초반에 한두번 그러긴 했어 봐줘 초반에 한두번을 깜빡 깜빡 거리겠는데 그 다음 모르겠니 시래요 어 아 임창님의 그러네 스포 정시오 이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 그 머리 하늘로 날라 제거요 예 기술은 안보이니 몸이 파랗네 이 왜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가 너무 심해요 아 그 종구처럼 은 은 은 거리는 것도 아니고 안보이 내가 너 쓰러 그리고 생긴 게 없어 아 그리고 생김 같이 가요 상태 진짜 요새 생기 같아요 중앙 거 빨리 불려 버립니다 뭐 한번 보니까 어, 여기 진짜 여기다 팀 뒤로 우리 팀 2명 있거든요? 어 이거 어디서 왔어? 손흰이 어디 가요? 판들어 갈게요 나랑 있는 게 다보기 업님이구나 아, 나 옆에 있는 거 푸푸푸님 아, 맥크로다 아, 맥크로임? 아... 어, 야 지킬 들었는데 그럼 공탕에 맞아가지고 저 지킬 한 번만 보여주게 해주세요 뭐임? 이미 들어버렸어 어, 맥크로네 그게 뭐임? 저기로 맞았네? 지킬 지킬이 뭐야? 지킬이 뭐예요? 지킬? 공탕에 갈 수 있는 빨간색 예전은 가장 좋은 건데 귀하거든요 아, 즉시킬 아, 즉시킬 아, 즉시킬 아, 제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맞으세요 공탕님 안심하고 맞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봐요 어, 움직이는데? 어, 움직이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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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폭주 아, 씨 제가 먹어봤어요 오우 오우 야 이거 노토가 아니고 수돗맥크론가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오우 담배 피로갔어 오우 빨리해 빨리 그냥 이거 하죠 어떻게 보여 드려야 한단말이야 어떻게 보여 드려야 한단말이야 아, 저의 발전이 돌려놔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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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있어요 편이 따라와 여기 있는지 알아요 따라가죠 아니 들어와요 아까 왔던 분 들어와 들어와 사지마 뭔 소리 하는 건 나 여기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아니요 여기요 복구방님 아니었어요? 복구방님 혼자 있어요? 아 브레이야 복구방이 어디 있어요? 끝 아까 저 앞으로 뛰어가시던데? 되게 당당하게? 거기 선생님들인 줄 알았단 말이야 당당하게 아 근데 이거 매크로 녀석들 이거 넘어져요 왜 제재 안 해 아 여기 돌아갔네 아 가운데 거 아 여기 복구방님 멈춰봐 멈춰봐 어 이거 아니었나?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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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상작 강의란거에요 이거 뭐에요? 어 이거요? 못 보고 오셨어요? 공구상자? 이거 갈고리 어때요? 더 좋아요? 고리 아 봉탕님 옷 개그려 진짜 발구려 내 구상이 더 좋아 여기 있다 여기다 발전 어디 있어 발전이? 이거 가운데에서 오른쪽? 이거 두 자리 밖에 없어서 딴거 돌려야 돼요 예 저 사람들 일단 우리 근처에는 없어요 쭉쭉 가셔도 돼요 맨날 발전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맨날 발전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아 이거 발전기도 랜덤이어서 여기 멈춰 멈춰 잘 따라오세요 전에는 이게 클릭이에요? 여기가 발전기구야 어 뭐야 어디가 전에는 토템이 있었는데 거의 두 명밖에 안되네 전에는 토템 위치도 고정이었는데 그래서 불토랑 이런거 위치 잘 찾았었는데 지금은 아니 여깄나? 여깄나? Stay in the ceiling 앞으로 쭉 앞으로 쭉 Minute 옆쪽 2층에 있는거 아님? bisexual singular 재밌는 거 많으니까 이 층 자체가 이게 다구나 신기하지? 거기가 투명하게 되게 좋아요 깨엄님이 나 이상한데 보냈어 아냐 어딨어요 앞으로 쭉 가라매요 여기 앞으로 쭉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뭐지? 매크론은 누가 소리 질러요 아 길막하지 마요 부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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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해? 아니 빨간데 빨간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질막당해 또 풍선짜보고 놀러 푸구빵님이 질막해요 돌립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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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어 열렸다 문 열려 문 여기다 쭉쭉 내가 먼저 문 열얼 거야 점수 먹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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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수 먹어 쫙 쫙 못때리나 이거? 혼자 Carol 좋아하는 뽁끝방 탈출 못한다 나이스 그거 저기요 뽁뽑방 긴 제 뒤에 있지 않았어? 왜? 찾아뵐게요 국방 못 오니까 판자로 길 막아 놔야 겠다 어 님들 어딘데 아야 나머지 야 좀 막고 가요 아문 앞에 안대쪽 문의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대쪽 했네 아래쪽이 열어줘다 열었는데 예 반대쪽 열어줬네요 여기도 열어됨 네 아오케 아 미친 매크로 아우 미친 맥대로 어 아카 타신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와 아 아 아 아 아니 매크로 인제 왜 왜 좋아 거기 방이 다 빨개서 안 움직여야 되는데 빨간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진짜 야구는 동무 어 응동 뭐 에다 아 왜 이래 요즘 게임 아외 헐벅 앞에서 시작되어 매크로 가요 그럼 각각 이랑 뭐 좀 덜 할 텐데 한 분지 3시 3시 4시 쯤에 그 진짜 생각나 맥그로 안녕해 점심에 심하잖아요 그거는 처음 새벽에 잡을 때마다 맥크로 둘맥크로 바람 아니다 생각에는 많은 것 까이가 1명 더 초세에서 봉탁 님이 살인마 아 그렇게 아예 서설 게임으로 아 포탑 님박 저 스키 마리 더 개 옴 님만 죽이려 안돼요 4 4 4 4 4 여기서 설계 바로 만들자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다 에 나가야죠 으 아 맥퀴로 때문에 이 게임의 블로드 포인트가 인플레이션 먹는 거야 근데 여기 너무 고수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지랭 야나 소환 훈출 1번 으 아 법댕이 갑자기 이번엔 모습 회 탈에 보다 아 아 아 으 약에 남쪽 곳이에요 4 이번 판 살인자 해도 배겠습니까 어 어 루이비통 입니다 아 내가 살인 말 거야 왜 알겠어요 아 뭐 얘기 아니에요 으 무시랭이 나무 질에게 아니라고 아 알아라 깬 했지만 어 요건 다 많이 하긴 했지만 무제히 카치다니야 무제히 까진 아니라고 얘는 근데 사설 개만 퍽을 못 껴야되나 어 다 초기화됐네 어 염병 이거 어떡하지 퍽부터 막히잖아 계엄 님이 추천해준 거 아까 껴봐야 겠다 2페이지 기술자 이거 불둘씩 다니면 안돼요 저 길을 못찾거든요 선생님 풍성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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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개업이 따라다닐게요 어깨 제가 책임지고 커버합니다 근데 저 먼저 죽으려는 어떡하지 내가 구해 드릴게요 제가 한 명 오늘 거리 고리에서 빼기 미션 나 한 명만 빼보면 소원이 없겠다 멋있다 좋아요 이뤄 드릴게요 제가 발전 여기 볼 모니터 홀릭매물 발전이 뭐가 잘 좋아요 잠시와 확대에 걸려 보니깐 잠시와 확대 4 2번째 베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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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천 100원은 2개는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많아 가지게 자비가 나요 인마 때가 데자뷰가 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재밌게 라인 이외의 창 에자 혹시 목소리 많이 안큰가요 네 저희가 좀 저리가 알아서 줄 수 있어요 마인드 브레이크는 또 뭐야 괜찮은데 이거는 아 그리고 발전이 들을 때 탈진 도는 거야 탈진 도는 거야 탈진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름에 좀 커요 욕하면서 검색 어우 들어오는 거야 대학 3개가 파닉 하나로 오버한 오버한 오버 언어 오버는 몇몇화 학생 많아 네 래호 불Мы 어 뭐 자기 뭐 뭐 이걸 이제 네 자기 뭐 아니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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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자 놔요 몸에 몸에 대해서 오심로 예 놓이 더 들고 싶다 하하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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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퍽에서 이 펄 이 펄께서 로비 돈 드는 면은 진짜 제가 안좋아요 공포조장 있으면 맵 쓰는거라던지 봉턱 님이 되게 노발대발 하실 거라서 재미있을 거고 빛나는 동전은 그 맵을 님이 정해요 네? 아니 저는요 저 혼자의 위치에 있는 거에요 아니 제가 이럴버린 거 아니잖아요 오 플랜이 이거 팍 뭐 들었어요 왈도 뭐 들어야 돼? 기술 뭐 들어야 돼? 아 뭐 뭐 뭐 들으셨어요 일단은 유질감, 다가치료, 전력질투 짱! 잘 되셨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어디 보자 상작강 메타는 안될테고 봉턱 님이 상대니까 음 돌 던져볼래요 혹시? 돌? 아니요 그... 경량화가 도망칠 땐 좋고요 어? 누가 나가지? 뒤통 님? 결정적인 일격이라고 그... 두 번 이상 잡혔을 때 짱 됐습니다 이속 빠른 거 사람 찔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안 제가 좋아하는 건 또 자가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 발전기 속도에 불안돼서 저기 나보다... 나보다 고인물들한테 받고 있어 오케이 봅시다 이거 잠깐만요 저 파로마 한번 만들고 어디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팔팍 팔팍 공당 님 저만 따라오셔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예 약간 파로마 찾고 있어요 파로마 같은 술을 하고 있네 아 아 아 1번으로 죽을 사람은 아 무의비통입니다 아 아 으 우리 미통님 마이크 안되는 대로 비통함 어디갔어 뭐였어 마다 4 4 4 4 굉장히 반성 될께요 이렇게 와우 내가 퍽 이렇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일까 빨간 들리지 어 말 거야 되죠 이제 압도 바보 바보 아이아 끄세요 4 4 지적 하시지 마이크 썼는데 평가가 인한생 평생 현장 안고서 하지 않았어 아니다 9 으 뭐야 이제 탁한 시 뭐야 이게 으 안돼 저는 이거 사용할 때 공방 에서 사실 그냥 이동용 이었어요 잘 못했던데 그냥 이동 이동 스킬 있던데 안돼 안돼 저 직접 보라색 인가 로 하면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 고 해 가지고 초록색으로 하게 됐어요 음 루이비통 나갔는데 제가 이 다음에는 한번도 안한 살인마를 한번 하겠습니다 살인마 2판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걸리는 시간 좀 보구요 이거 봐 너무 길어지면은 요판 하고 마무리 하죠 아니면 좀 괜찮다 싶으면 한판 더 가고 식구 식구가 그거 아닙니까 5 이거 이거 쉐이프 어디 그 런구가 최하위 치어라 맥에 개똥 쓰레기 램에 그니까 루이비통 마이크가 5 5 토구 토구가 게 아니에요 토하는 애 왜 아까네 걔도 별로라던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닌데 그건 왜 꾼 데 토구는 토끼 구나 투척 오키 던지는 애 전 저거 해볼라 그랬는데 이따가 반대 이상 다 듣는다 말 안해줘야지 꼭 저거 해볼라 그랬어요 그 으 그 뭡니까 오니 피 빨아먹은 다음에 으아 하고 뛰어가 가지고 죽이는거 오니 힘들어요 별로요 5 오딩 왜에 초 노 등이 될 길다 오지 2가 문제야 이거 아 누가 똥컴이 야 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야 되겠어요 아 처음엔 이것도 아직도 세종대왕 bc 써 5 거 루이비통 아냐 이거 누군가 내가 말지 보니까 뭐 해 마이크만 바꾸는게 아니고 깜 올라야 걷는걸 압도 다 바꿔야 겠는데 음 아직 알아볼까 야 것보다 까지 잘 지금 로딩 4회 가득 안 차 사람 아 전 다 차 쌈 루이비통 안 찼죠 아 넘어가 줘야 으 부자구요 검사 안 뜬데야 여행도 갈까 이거 아 왜 언제 돼 어 어 왜 안돼 어 근데 이걸 로딩 될 때까지 토크쇼 해 주세요 알람 알람 오늘 로딩 가졌습니다 아 꺼나가 들러준 나 있어요 뭐 뭐 땀 완 뭐 넣어 넘어 다음엔 또 해줄게요 왜냐면 오늘 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어 아예 아예 갑자기 마이크 쇼가 나는 거에요 그러죠 너무 놀라 가지고 다이저 크로스 원래 진짜 멋진다 이제 로드 다시 올라간다 아옵니다 아주 나아야 다시 갑니다 어 거 거 지졌다 진짜 바보 기업 사지 분해 한다 아 아 맞네 일서 부위 편 안건데 근데 아마 이거 사설방 이랑 하나 없지 않을까요 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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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뭐야 이 속에 되게 느리다 이거 아 아 으 으 2 뭐하냐고 가만히 서서 뭐해 죽고싶어? 죽고싶어? 와서 구해라 와서 구해 영적세계로 가면은 저도 안보이고 상대도 안보여 자 여기를 구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어디있는것이메 어디에 있는것이메 요기에 계신것이메 하하이 부쿠빵 부쿠빵 어디 도망가보시게 도망가보시게 부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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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시나 뭐하시나 부쿠빵? 뭐하시네 뭐하시나 그럼 안보일줄 알았나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로 명암 대비를 올려온 나를쎄 부쿠빵 부쿠빵 허허허헦 와아하는 악마 핬하 푸, 꾸, 방 푸푸, 방 푸꾸, 방 그렇게 양동작전 쓰면 너무 티나지 않가며 아이고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 맞은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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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옼 안뇨옹 흐흐흐흐흐흐흐 안녕 뭐 뭐 맞아줄거면 최대로 맞아줘야지 맞아줄거면 제대로 맞아줘야 되는거 아닌가네 어? 오빤 기절할뻔했지 아보계옥 지렁이가 어딨나 여깄만기래 안보일줄알았네 응? 구두방을 구해줬구만 으음? 으음. 엉.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 뿅! 흠흠흠흠흠흠흠. 크허흠흠흠흠흠. 으아흠흠흠흠흠흠흠흠흠. 으아흠흠흠흠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우. 아하호흠흠흠흠흠어. 오! 안받네 이게? 깨비이. 뭐야? 어? 어? 으 아 아 아 아 이런거 있구나 눈 뽕 다 멀쩡해졌단 말이죠 으 뭔가 잡출 없죠 으 아 으 으 누가 이렇게 뭘 터뜨렸어 아 아 그 으 아 아 아 의 거 하나 또 풀었고 아 그 이런 건 방 어 아 multiplizm 2 ży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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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od 기초 안하고 아 아 아 1 허허 허허 여기 있네 아니 이 맵 잘 안보여 그리고 펑펑 소리가 왜 이상하게 나지 뭔소리야 터리 구분을 못하겠는데 어렵다 확실히 어렵네요 뒤로 갔어야되는데 허허 뒤로 갔어야되는데 그냥 나머지부터 다 잡아 죽여야되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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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신은 못 데려간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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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하하 어디로 가 볼까 하하 아 하하 안 확실히 얘는 익숙해져야겠다 난이도가 되게 높네 열었네 뭐해 뭐해 포고방 나갔다 너는 못 나가지 너는 못 나가지 너는 못 나가지 아 포고방 루이비통을 탈출시켰네 근데 되게 신기한 퍽 아니 근데 소리가 발전기 터지듯이 퍽 하는게 발전이 아닌데 계속 나 뭐지 둘 나갔어 둘 나갔어 공장님 방금 그 포고방 님 그 쓰러졌을 때 멈춰선거 저 지킬 쏴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킬 너프 됐다면서요 공장님 절교하시는 거 들을 수 있었는데 즉시 해 빨간색 주사기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능력 박수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다 근데 이거 그 뭐지? 저거였어요? 누가 돌 던졌어요? 돌 던지는 그 소리가 남 네 살인마한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어그로 끌려 아 그래서 그런거구나 그것 때문에 애 많이 되셨죠? 지금요 쩐다 바보기어 부터 죽여야 돼 뭐 아 그래도 오늘 한 명 거리 한 명 구하고 발전기 하나 켜고 시작 참 잘 잘 뭐 뭐 뭐 산출했어 나 한번밖에 안 걸림 네 한 번 더 봅시다 아 공장님 강사님이 하고 싶은 살인마가 있으시네요 아 오케이 강사님 질겜 살인 질겜 살인마 너무 무서운데 이게 뭐야 니가 보여주고 싶은 건 무슨 소용이요 어 으 으 으 재미가 없다네 아 아 맞네 우야 아 일단은 관전자라 볼게요 으 너무 무서워 런구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맞죠 어 그거 아니야 중구 알려있어요 맞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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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는 중구 아 그 말랑톡 중구? 예 말랑톡 아 아 아 봉탁님 이거 봐요 완전 멋있죠 뭐야 뭐 뭔데 네 개리터 완전 못생겼어 완전 멋있지 않아? 완전 옛날 지드래곤 같지 않아요? 어 봉탁님 아 님들 님들 저요 아 생전자한테 어려운 맵인데 봉탁님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맵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공을 써도 돼요? 저도 아 봉탁님 저 이거 진짜 봉탁님한테 보고 보여주고 싶은 맵이에요 진짜 뭐 이딴 맵에 다 해지하실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생전자한테 어려운 근데 진짜 공성님 반응이 궁금해요 듣고 계세요? 볼 수 있어요? 시끄러워 아니 대답해 질 수도 있었잖아요 네 개 가자 잠깐만 기다려줘요 검색 좋아요 나 할아버지 하고 싶은데 좋지 야 짱 멋있다 잠깐만 나 이거 기술 좀 금방 끌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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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요 준비 풀어줄게요 잠깐만 님들 독학자 안 하세요? 진짜 통통 오케이 뭐였더라? 나 오늘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지도를 했는데 막상 골일이 없어 그치 그거 보자마자 봉상에마다 걸려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딱 딱 위치가 안 졌어요 안타까웠어 뭐 뭔가 말에 남아 남아 혼자 태어났나 봐 아니 퍽을 몰라가지고 아 어떤거 하시길래 설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태어나서 뭐 어떤거요? 비구의 장막이라고 생산자들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태어나는게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내가 같이 태어난거 아니에요? 비통이 마련으로 혼자 태어났어요 그 껴야 돼요? 뭐 맵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고 싶은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거 아니 맵을 몰라요 아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알려줘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음 여러 배 장막 보라 색깔 맨 위에 있는거 이거를 만약에 끼시면 제가 비통님을 핑크패스 갈게요 어 그거 제가 바꾸면 돼요? 혹시 하고싶은 공물이 있으면 제가 이걸로 바꾸면 공물 해놓은 거 있어요? 공속 공속 악독한 두 달 두 달이 돼지 퍽이에요 돼지 그래 네 결합해져 몇 페이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앞에 결합해져 아 어? 나 기술 공물 아 공속이 뭐야? 폭죽인데? 뭐야 이거 공속이 뭐 나 그거 없나본데요? 공물이? 내가 할게 걱정마 오 누가 rpd 배지 써주실 분 rpd 배지가 뭐에요? 제가 내가 쐈어요 내가 썼어 뭔지 몰라서 그냥 썼어요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고 근데 되게 예뻐요 형님 보여주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오오오 형님 알죠? 네? 오케이 그 락커시티 경찰서 아 네 알아요 형님이 다시 살인마에요? 네 네 갑자기 튀어나온 놀래게 놀래 믿어? 에 스피리차 놀랄걸요? 이번에 신의 맴이라서 더 놀랄거에요 아까 마지막에 나한테 등 보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맞고 나간 사람 누구였지? 아요 안 아니었어요 어구 방에 그때 놀라? 네 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야 문 앞에 뒤돌아 미스로 거기 날렸거든요 아 둘째 놀랬잖아요 진짜 너무 근데 너무 무서워 어 꺼주세요 헤드 3 오케 루이비가 많아요 예요 아 아 건 오늘 요파라고 마무리 하죠 이게 딱 따라가서 분명 그 발자국 보고 따라가거든요 발자국이나 소리가 근데 발자국이랑 소리랑 듣고 따라간 다음에 풀버 없어 뭐 저 사람들 반응이 들렸으면 좋겠다구요 근데 그럼 작전이 들리잖아 한번 한번 풀어 근데 풀면은 너무 조개할 것 힘들걸 그럼 이제 생존자들이 말을 별로 못할걸 첫 로딩 만족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로딩 괜찮네 이거 뭔데? 친구를 부르는거야? 너만 죽인다고 했지 죽어 죽어 죽으라고 한방진 녀석 흔들지마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으라오 어림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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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는중 이 시즈벨은 살아있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조져버려야 돼. 무슨 뻘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뭐해? 나 이거 우리 좀비인 줄 알았네. 나 이거 우리 좀비인 줄 알았어. 나 이거 우리 좀비인 줄 알았네. 나 이거 우리 좀비인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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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제. 우리 좀비인 줄 알았어. 흠 흠 뭐야 이거 키 키를 잘 못 알았어요 흠 어디 있을까 봐 보게요 어디이 환자 다 부실래 오 우빙방 봐보게요 안녕 한 놈만 죽인다 어딜 기어 나가려고 봐보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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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으음 저기있네 우후 우후 와 또 구하러 와봐 구하러 와보라고 이 건방진 놈이 지금 어딜 구하러 왔네 너는 이쪽이야 으이 으이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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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놈 잠식입니다 저어기 저거 누굴까 아 구하러 와봤지만 이미 죽어버렸구요 이미 죽어버렸구요 이미 죽어버렸구요 늦었구요 앞에는 좀비 뒤에는 아까 바보 기업이 여기 판자 다 부셔놨지 판자 다 부셔놨지 뭐야 누가 맞은거야 맞은거구나 허허 오허허허 crow 카타 좀비가 있네 이제 그러면 남은 놈은 뿌구빵 한 놈인가 좀비가 때려줍니다 와라 뿌구빵 뿌구빵 아이고 뿌구빵 거기 속도 안 느려지는 건가 이제 3단계 차진되면 뿌구빵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거기서 머하니 돌 던지니 뭐하러 가니 뭐하러 가니 뭐하니 여기니 뿌구빵 뿌구빵 그 위에 까마귀가 있잖니 뿌구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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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바다 보시게 으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아래로 이게 안 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아 주변에 개구가 있나 보네 으 뭐 설마 안 돼 안 돼 아 아 아이고 꼬꼬빵 개구를 찾은게 아니었구나 기래 무섭다고 그냥 도망만 가면 쓰나 진짜 바이오 하자든가 진짜 바이오 하자든데 꼬꼬빵 어디 있을까 뿌코빵! 여기 있네! 뿌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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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넘어와! 넘어와! 뿌코빵! 뿌코빵! 뿌코빵- 뿌코빵! 뿌코빵ib- 뿌코빵- 뿌코빵2 뿌코빵1 으 지주님아 집안공까지 올려버립니다 으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염지 된 거야 5 소리와 아니어 했잖아 그래서 아니면 욕먹다 자랑 많다 박아야지 왜 그런데 맵이 너무 좁다 글목이 됐어요 넓은 때 더 간지나는 맵이 있어요 이 엄만 써보실래요 아 아니 방이 더 할 건데요 아니 이거 좀비 뭐야 좀비 완성 박쳐 좀비가, 좀비가 깜짝 놀랐어요, 바쁘기에. 진짜 좀비 때문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두 마리가 항상 돌아다녀서. 아, 아니 그러니까 맵이 너무 쪼끔해서 마주친 좀비 다시 마주쳐. 그니까요. 그 좀비 한 마리에 좀봐가지고. 아, 이 막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좀비 한 마리에 와악 하면서 밝히는 거에요. 제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아직 공포 게임 했어요. 아, 닉네임 바꿔야 되나봐. 루이비통 이런데 개소음도 나가지고 진짜. 와, 뒤에 있어, 염병. 아, 너무 무서워. 아니 까마귀 왜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냐고. 아니, 거기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 뭔가 이렇게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캐빈넷에서 펑 소리 나고 까마귀가 구미 앉아있길래. 아, 닉네임이 소독기 쳤고 있었단 말이야. 닉네임 바꿔야 돼. 소독기 쳤 진짜. 루이비통 이런데 개소음도. 와. 한 판 따로. 한 판 이라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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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눈은 이제, 두 명의 좀비가 돌아다니네요, 랜덤하게, 이렇게 하얀색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당겨요. 이거 생기다가 사람 보면은 이러고 쫓아가 약간 옵저버 역할도 해주거든요 제가 그리고 무슨 그 디버프도 막 걸고 그래 가지고 그 촉수로 묻힌 다음에 저 촉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 충전되면은 판자가 부서지고 3단계 충전되면 사거리 랑 이속이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답장 부숭니다 그저게 판자를 이렇게 내리고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촉산 더 아주 푹 사거리 길어 으 네메시스도 약간 신캐라서 사람들이 공방 돌리면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다른 제가 그 뭐지 살인마들은 3만 1000원짜리 패키지 해가지고 어 팥는데 네메시스는 따로 썼어 네메시스 랑 그 지리랑 질 발렌타인 이랑 옆에 남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따로 썼어 으 으 한탄만 살려주지 뭔 소리야 한도 살려주었잖아요 근데 케빈에 열렸을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겠다 으 으 으 이러고 있는데 시와 같이 케빈 열면 심장 터질 으 으 으 개그 보다 번역 개구멍 여기 있는거 알았어요 으 그러니까 개구멍 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 버리던데 개구멍 왼쪽에서 나한테 개구멍 알고 개구멍 나간 줄 알았어 으 으 아 방에 양쪽 닥쳐야 된다니깐요 으 반응 개궁 구멍지 다음번 매일 해볼때는 그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할까봐 다 내 파 소리 켜 놓고 그것도 그냥 쑥대 맛으로 재밌을 것 같게 해요 으 으 으 으 으 다 소리 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으 으 재미있어 저는 생존자 하면은 좀 무서운데 약간 살인마 하면은 좀 즐거워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겠죠 결국 나중에 고이면 살인마가 제일 힘들데 살인마 큐가 잘 안돌아간다 고 그러던데 행존 마가 넘고 고여 가지고 진짜 소리 질러서 동생한테 겁나 혼났다구요 하 언제 언제 수리 십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침추 했나 햇림이 님 제가 오늘 인게임 침추 있는 사람 다 초대했는데 웬만하면 내 방송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이 휴방일 거에요 완전 소리 질렀다구요 했다고 맞아 그때 내가 침추 했는데 네 인게임이 안들어가 계셨나 보네 왜 안떡지 재밌다 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공방이 하도 좀 힘들다 그래서 사실 공방 안하고 있었다 아까 낮에 일본 서버 가서 하니까 괜찮더라 쾌적 하더라구요 이제 다들 슬슬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 근데 퍽이 제일 어렵다 퍽이 제일 어렵다 퍽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이제 영어 버전스 영어 버전으로 익숙해지신 고인물들이 퍽을 알려줘도 모르겠습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을 그것 좀 어려워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난 처음에 폭풍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에 파란색을 붙이고 걸어가니까 좀빈 줄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처음에 거기 못 봤었어 나 둘의 눈앞에 있 바로 앞에서 내가 펀치 날릴 때까지 몰랐어 그 사람이 생존자라는 것 맨 처음에 보고 봤을 때 지나가다가 뭐가 앞에 있길래 그냥 퍽 때렸는데 수련된 사람이 쓰러지더라구요 아 뭐야 뭐야 생존자라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구요 으 오늘 했던 것들은 또 유튜브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여러분 잘자요 으 으 동생한테 욕모은거 뒤에서 오얼람 님이 뭐라 그랬구나 갑니다 안녕